뭐 뭐 뭐 뭐 뭐 뭐 뭐 뭐 장군 배야 어 과일 팔아요 어 과일을 팔아? 아 배에서? 과일 음료수 과자 어 이제 벽이 오는 건가? 주름에 넣어야 편의점 있네요 편의점 어 편의점 지나다니는 슈퍼죠 구멍 가게 아 큰일이 있어 야 좋다 와 고급스럽다 와 C1 here 저기 가봐야겠다 대박이다 진주 색깔 같아요 야 이게 하롱베이구나 이쁘다 이쁘다 오 와 와 안개가지 이래서 하롱베이가 유명하구나 어 좋은데 이거 자 이제 위에 뭐 있는지 가보자 응 가자 와 야 홀리 홀리 진짜 하롱베이지 여기 봐와 우와 우와 여기 보면 방에서 보면 느낌 달라요 완전 달라 우와 진짜 대박이다 우와 너무 멋있어 배가 얼마나 큰 거야 꽤 큰 거 같아 신기하다 진짜 갈만한데 지금 시원해요 지금 어 우리밖에 없어 여기 위에 너무 좋아 나 하고 싶은 거 있어 다이치다니 하지마 이렇게 그만하지마 저것도 안 하기도 그래 다이치다니 다운지 20년 넘치 않았어요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배 타면 안 하시는 분들이 없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여자가 이렇게 하고 남자가 뒤에서 안고 아 아니 왜 왜 왜 나 하고 싶어 오케이 내가 여자일게 그냥 해야 되는 거야 저건 그냥 우와 어딜 만져 야 어딜 만져 아 아 예뻐 잘 어울린다 한참 좋을 때죠 노우질 때 크루즈 안에서 딱 저녁 먹으면 아우 나 배고파 어 먹네 어 오주일까 해산물이 유명하니까 야 맛있겠네 다른 거에 해산물이 많을 거 같아요 와우 오주나 오 랍스타 오 랍스타 오 랍스타 오 랍스타 아 해온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다 24만 원이라고요? 우와 괜찮네 진짜 너무했다 저 가격에? 오 진짜 많이 나온다 저런 식사에 저 와 24만 원이면 진짜 괜찮다 이야 살 많다 와 한입에? 한입에 들어가야 돼 응 진짜 부드러워 부드러워 맛있겠다 이렇게 크게 한 번에 더 드셔주세요 고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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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좋을까 맛없는 랍스타는 약간 밍밍하거든 맞아요 근데 이거 단맛이 좀 있다 맛있다 맛있겠다 아 아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좋아하네 크루즈에서 랍스타다니 아니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괜찮은데 고급을 즐기시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렴해요 그쵸? 실온 여행인데 뭐래도 즐겁지 이야 아니 공기가 좋은 거 같아 맞지? 가성비 최상 네 가성비는 최고인 거 같아요 비싼 크루즈는 얼마나 해요? 한 사람의 일당 50만 원 정도 그렇죠 두 배 정도 하네요 아 아 아 깊이 이름 아버지